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가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게 자꾸 왜 오르고 언제까지 오르고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좀 포인트만 짚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괜찮게 보이는 종목 자체가 있어서 이것도 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언제 어떻게 추천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한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제 영상은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이것보고 저거 보고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항상 저랑 좀 안전하게 좀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 분석에 앞서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상하 프로테크 이건데 제가 47,7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맑은 누리숨 황사 방역 마스크도 만들고 있어요. 출시했고 이제 마스크 사업에 진출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맑은 누리숨 방사 방역 마스크는 이제 뭐 3d 입체 구조로 뭐 고효율 방역용 그리고 뭐 지난 7월 달에 뭐 식약처로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기다려 보시면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21,000원 지지 못 받으면 좀 정리를 하고 좀 다른 종목으로 더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갑자기 좀 같이 밀릴 줄은 좀 예상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끊고 밑에서 다시 잡아서 좀 올라가는 형식으로 하시는게 더욱 더 안전적으로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종목에 그렇게 목매워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살짝 살짝씩 이제 계단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42,7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44,500원 이것도 한 3% 이 정도 지금 수익 중이실 거예요. 이것도 좀 한번 편안하게 좀 끌고 가시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컸던 게 S맥이죠. S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단타로 좀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950원 이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충분히 다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텔콘이랑 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시는데 이것도 짧게 2% 정도 초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시는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단타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그냥 수익 났을 때 그냥 내꺼 챙겨서 수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 영상 보시면은 뭐 단타, 스윙, 중장기로 좀 직장인 분들도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종목들 다 추천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 항상 올라올 때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카카오를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카카오 재밌어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뭐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는 좀 떨어지고 잠시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가 많이 오르냐 뭐 네이버가 많이 오르냐 뭐 대회,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서로서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오늘 이제 신고가 또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지금 8월 달에만 지금 거의 세 번째 이렇게 갱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26일날 나란히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경신을 했어요. 이거는 코로나 코로나가 좀 재확산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은 물론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을 뺐던 외국인 자체가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보여 드릴게요. 자 어제 기간 외국인 오늘 외국인 또 사드리고 있죠. 이렇게 때문에 뭐 기간이랑 당연히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딱 눈에 보이시지만 기간이 사면은 이제 기간이 개인이 팔면은 기간이 사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어차피 주가가 오르려면은 외국인 기간 둘 다 동시에 들어오면은 그만큼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도 당연히 들어오고 비대면 관련해서 대표주의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거를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주가를 다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한때 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어제 뭐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이런 소문이 계속 돌면서 뭐 장 초반에 이들 종목이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정부에서 뭐 3단계까지는 뭐 좀 더 신중하게 좀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상승폭을 살짝 반납을 하고 오늘 또 다시 확진자 수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제 외국인이 좀 다시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공모가 확정을 위해서 뭐 기간 대상 수요 예측에 들어가면서 이것 또한 이것 또한 당연히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카카오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좀 높긴 높아요. 그래서 섣불리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 그래도 뭐 1년 2년 볼 거를 뭐 3달 4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고 하시면은 이 5일선 밑에서 이것도 5일선 밑에서 한번 이 자리에서 5일선 밑에서 한번 노려보시는게 어느 정도는 조금 그렇게 막 장기적인 아니더라도 조금 뭐 쓰인 개념으로 끌고 가볼만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카카오 뭐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100만원이 있다 하시면은 5일선 밑에서 좀 50만원만 투자를 하시고 50만원을 좀 갖고 있다가 이거는 게임즈 게임즈가 이제 공모 이제 다 이제 상장 시작할 때 이때 50만원을 같이 좀 넣어 보시는게 좀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카카오 매수가 안 왔는데 굳이 무리해서 억지로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시키면서 좀 일단 카카오 게임즈 한번 들렸다가 오는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비대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스윙 개념으로 좀 바라봐야 될 종목 자체가 더좀 비좋은 이에요. 뭐 회사에서 뭐 격리나 뭐 재무 이런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좀 어느 정도는 아실 거에요. 더좀 비좋은 비좋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게 이제 ERP 죠. 회계관리 시스템 ERP 에요. 그래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SAP 를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ERP 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이유가 왜 ERP 를 많이 쓸까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SAP 같은 경우에는 사용 이제 프로그램 사용료 자체가 훨씬 비싸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뭐 주변에 뭐 격리 하시는 분이나 뭐 세무 회계 관련 업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ERP 자체가 좀 쓰기가 편리하다고 해요. 저도 뭐 ERP 를 직접적으로 써본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편리하다 라고는 뭐 딱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훨씬 편리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뭐 SAP 를 제외하고서는 뭐 제대로 된 경쟁.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 회사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회사 자체가 독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도 되게 탄탄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일단 재물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재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꾸준하게 꾸준하게 계속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뭐 지금 3분기 예상 외출은 이제 2분기에 비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이것도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의 수익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잡주 이런 거 저는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재무는 항상 모든 기업에 있어서 투자를 하실 때 재무는 항상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 이것도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좀 건강하고 이제 우량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한번씩 이제 한주 두주 이런 식이라도 좀 따라 하시면 따라 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매수과는 이제 10만 2천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가 이게 뭐 9만 5천원 지지 못 받으면은 좀 정리하는 형식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주가 뭐 10만원 넘어간다 왜 이렇게 비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뭐 카카오나 뭐 엔시소프트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싸지만 뭐 동전주 이런 거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만큼 한주가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우리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한번씩 다시 눌러 주시고요. 제가 좀 좋은 종목 이랑 좀 이제 분석들을 좀 많이 해 드릴 거에요. 좀 디테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항상 끝까지 체크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